코로나 사태로 극감했던 인천 방문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꾸준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가 2022년 7,905명 대비 84.8% 늘어난 14,60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국내 광역단체 중 서울과 경기, 대구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. 인천에는 2019년에 역대 최대치인 2만 4,864명의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방문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5,279명으로 극감했습니다.